인천시가 아이사랑꿈터 무료 이용 대상자를 확대합니다. 아이사랑꿈터는 만 5세 미만 아이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정육아지원시설입니다. 그동안 인천시는 한부모 가정, 차상위계층,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면제했습니다. 하지만 이달부터는 무료 이용 대상자를 둘째와 임신부, 또 육아휴직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아이사랑꿈터는 현재까지 총 31곳이 운영 중이며 화요일부터 토요일,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.